실월달에 되니 난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기왓장에 부착한 난에서 드디어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이게 은근히 예뻐요 그래서 인증샷 찍으면서 우리집의 기왓장에 붙임난이랍니다 이렇게 꽃 피우면 예뻐요 석부자개도 석부자개도 이렇게 잘 이렇게 작품으로 만들어 놓은 난들이랍니다 이렇게 꽃이 피기 시작하면 하나하나 꽃피기 시작하는 거랍니다 실지로 보면 더 예쁘답니다 예쁘다 파피를 볼까요? 파피를 볼까요? 하고서는 칭컥 인증샷 찍었습니다 난 꼭 보세요 타고 가세요 태용 그럼...